안녕하세요. 굿노옥의 asmr 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아참 그리고 제가 방음부스 영상에 이어서 좀 너무 걱정을 끼쳐드릴 정도로 저는 그때 되게 좀 약간 심리적으로 좀 힘든 느낌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 상태로 했다가는 영상을 올리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영상 업로드 지연 안내 그런거 개념으로 올린건데 되게 여러분들한테 걱정을 끼쳐드린 것 같아서 너무 너무 죄송합니다 원래는 그렇게 막 되게 걱정을 끼쳐드리려고 한건 아닌데 누가 보면 되게 엄청 오랫동안 업로드 안한것같이 그렇게 되게 뭐랄것같아지 심한 마음의 상처 받은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욕청이 좀 많았던 카메라 브러싱 하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카메라 브러싱이 계속 되게 좀 잠이 올만하게 준비를 하면은 딱 한 10분정도 15분정도 이렇게 밖에 안하니까 좀 길게 길게 찍어달라고 하셔서 오늘은 이렇게 속삭이면서 영상을 왜 못올렸고 그리고 어떤게 그렇게 힘들어서 꽁꽁 숨기고 있었는지 이렇게 천천히 제가 공개할 수 있는 선에서만 좀 약간 오픈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쓰는 브러시 이렇게 카메라 브러싱을 오늘은 조금 평소 같으면 되게 막 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 막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좀 더 잠이 잘 오시게 이렇게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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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드리면서 그리고 또 더 잠이 잘 오시게 근데 무브먼트도 좀 약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괜찮으시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여튼 카메라 브러싱부터 먼저 해볼게요 제가 영상을 조금 지연되면서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던게 저같은 경우는 이렇게 영상에 대해서 좀 스케줄을 스케줄을 좀 짜놓거든요 제 스마트폰의 메모창에는 항상 이렇게 ASMR 하지만 조그맣고 리스트도 되게 많이 짜놓고 여러분들이랑 되게 매일 매일 만나기는 조금 힘들더라도 이틀에 한번정도는 만나보려고 하는데 뭐라고 어떨지 되게 제 자신이 좀 안심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바로 그런 때가 지금처럼 일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본의 아닌게 침대에 누워서 막 이렇게 잠깐 누워있거든요 그러면 다들 아시잖아요 너무 피로한 상태면 어쩔 수 없이 지금 일부러 여기에도 막 일부러 반대로 또 누워보고 최대한 좀 잠을 안오게 하고 싶고 그리고 좀 약간 누워서 되게 하고 싶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하는데 잠이 너무 쏟아지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집에서 출근할 시간이고 그러면 여러분을 또 못 만나고 못 만나고 그러니까 제일 결정적으로 말을 하자면 영상을 올리고 싶은데 피로 때문에 영상을 잘 못 올리니까 처음 이렇게 자기 몸관리가 이렇게 안되는건가 내가 이 정도밖에 안되나 맨날 영상 많이 올리겠다고 말만 하면 뭐하나 올리지도 못하는데 라고 하면서 되게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아 그래 뭐 내가 아니 모르겠다 그냥 이러면서 계속 포기를 하는 거예요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포기하고 이런게 되게 안 좋은걸 아는데도 되게 좀 모르겠어요 몸이 피로했으니까 그렇게 좀 혼자서 포기하듯이 그렇게도 하다가 그리고 이렇게 짧은 자막이 올라간 날에는 그 회사에서 쉬는 시간에 제 유튜브 채널을 보는데 영상 업로드한 날짜가 뜨잖아요 엄청 못올린거에요 엄청 못올린거에요 그러면서 맨날 혼자서 메모창에 ASMR 소재만 쓰면 뭐하나 찍지도 못하는데 어차피 또 혼자서 자찍도 하고 그렇게 되는거에요 근데 솔직히 그 자막이 들어가있는 영상을 원래 그 제가 전하려는 의도는 조금 늦을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한건데 되게 걱정스러운 댓글 걱정되신다고 흉내라고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아 걱정스러움이 아니라 걱정해주시는 댓글이 되게 많이 달리더라구요 정말 그 댓글 보면서 되게 어 좀 뭉글해졌어요 영상 반복하면서 보고 있을테니까 편하실때 돌아와주세요 라고 그 그 짧은 영상의 댓글을 되게 뭉글하게 많이 달았으니까 되게 제가 할 말이 없어지더라구요 내가 괜히 올려서 걱정시키는거 아닌가 그러니까 안올려도 그냥 조금만 더 늦게 새로운 영상 올릴걸 올리면서 후회된거 올리면서 많이 처음인거 같아요 근데 그 댓글보면서 되게 힘이 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일이 있어도 영상을 찍으려고 정말 집에 도착해서 정신 똑바로 저녁 밤잘 챙겨먹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어요 어.. 댓글 정말 너무 감동적인 댓글도 되게 많고 그리고 오히려 제가 더 미안했을 정도로 말로 표현하지 못할 감동적인 댓글도 많고 아니에요 댓글 하나하나 저한테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고마운 댓글이에요 만약에 그 업로드 지원영상이 채널 미관상 좀 약간 포기 안 좋아서 비공개 처리를 했으면 했지 그 댓글을 지우고 싶진 않더라구요 그러니까 영상 삭제를 하면은 댓글이 싹 다 지워지잖아요 나중에 힘이 들고 우울하고 그리고 촬영을 엄두가 안날때는 그 댓글들 보면서 되게 좀 힘을 많이 떼야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막 영상 거기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저한테 되게 피로를 많이 해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피곤해지는 스타일이라는게 맞으려나 하여튼 그런게 좀 있어요 막 혼자서 딱 요정도까지 했으면은 계속 진행해도 될 것 같은데 다시 다시 배지퍽하고 그런것들 요즘 많이 피곤한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댓글로 힘내라고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전에 그런 댓글도 기억나는 것 같아요 혼자서 혼자서 너무 자신을 낮추지 말고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 너무 많이 안하셨으면 좋겠다고 하신거 그거는 제가 머릿속에 꼭꼭 기억을 해놓거든요 근데 누가 말씀해주셨는 딕네임이 기억이 안나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한번씩 격려는 받았는데 제가 좀 이래요 막 혼자서 되게 피곤한 스타일의 때도 있고 물론 매번 피곤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여튼 그렇게 해서 뭐랄까 되지 혼자서 되게 자존감이 낮아져서 좀 업로드가 지연이 들 뻔 했는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는 되게 막 일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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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길게 걸리는게 아니라 금방 한 이삼일 뒤에 다시 올려만건데 그 한 한 줄 두 줄 네 줄 네 줄 네 줄 네 줄 정도 된거 같은데 너무 죄송해요 다시 한번 그렇게 걱정시키려고 한게 아니었어요 댓글보면서 좀 감동도 받고 약간 좀 슬퍼시기도 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신다는 거는 확실한거니까 또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딱 요기까지만 하고 이제 우울한 얘기는 그만하고 또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촬영한지 꽤 됐는데 지금 와서 대툼 무슨 말하는거야 라고 하실수도 있겠는데 지금 노이즈가 약간 평소에 들리는 것보다 좀 줄어들지 않았나요 제가 원래는 이거 좀 H4n 마이크를 썼었는데 이게 두개의 마이크를 연결했을 때 노이즈가 너무너무 심하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되지 하고 찾아보다가 이거보다 상위 기종이 좀 더 괜찮다는 거예요 물론 줌 H6 를 샀으면 더 좋았을텐데 H6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끝 보트가 발끝 보트가 어디냐면요 여기 밑에 있으면 밑에 하나 둘 이렇게 있는데 H6 H6 는 여기 여기 지금 이거는 H4n이라서 없는데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반대편 사이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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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는데 제가 어 마이크 4개 까지 연결해서 녹음할 일은 없을 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가격이 한 10만원 차이가 났나 그래서 10만원 차이면 좀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 녹음한다는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H4n 프로로 바꿨어요 어 여기서 이렇게 보이나요? 잘 안보이시죠? 여기까지 보여드린거 그래서 지금 노이즈가 그 어느정도 로 저한테 들리냐면요 그 방음부스에서 촬영했을때 방음부스 도 이제 그정도 로 틀리는거 같아요 그리고 옵션 추가해서 이거 뭔지 아시죠? 이게 바이크에 이렇게 이거는 윈드스크림 윈드스크림 맞죠? 이건데 이거를 씌우니까 너무 마이크가 멍멍하게 들리는거 같은거에요 이게 지금 H4n 프로를 들수록 쓰니까 H4n에다가 씌워볼게요 이렇게 씌우는거에요 이렇게 씌우면 이런식으로 이렇게 뜨는데 바이크 소리가 좀 어떻게 다르게 하면 괜찮은거 같은데 근데 이것보다 이 소리도 되게 괜찮지않나요? 그쵸? 이걸로 나중에 롯플레이할 때 오늘은 제가 머리 빗겨드릴게요 하면서 머리숱이 되게 많으시네요 머리 염색하셨나봐요 되게 스타일링 잘 되시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혼자서 롯플레이를 잠깐 해봤습니다 롯플레이를 그쵸? 이거 소리는 좀 괜찮은거 같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머리 빗겨주는 소리 녹음할 때 제가 제 머리를 빗으면서 바르면 좀 약간 오길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빗거나 아니면은 이 털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하튼 얘는 이제 여기 밑에 내려놓고 여하튼 이렇게 바이크를 잠깐 소개를 해봤고요 좀 종합적으로 얘기를 보자면 이렇게 바이크 성능 개선이랑 여러가지 준비를 하는데도 전 몸에 피로 때문에 영상촬영 못해서 좀 많이 의기소침 해진 것도 좀 있었던 거 같아요 앞으로는 더 잘 되야될텐데 그쵸? 어 이렇게 바이크 소개를 잠깐 해봤고요 계속해서 카메라 브러쉬 해드리겠습니다 되게 좀 짧은 바이크 차량이었는데 근데 이렇게 바이크를 바꾸니까 조금 더 좋은 거 같아요 예전에는 바이크 키자마자 뭐라고 해야 되지 막 저는 바이크 꼈을 때 여러분 못 느끼셨나요 이게 좀 그나마 완화시켜서 좀 낮게 들릴텐데 제가 직접 듣는 노이즈는 거의 무슨 저 저 귀에서 비 내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좀 많이 크게 들리더라고요 앞으로도 좀 많이 소리 개선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오늘도 두서없이 이렇게 이렇게 자막 영상 올려서 걱정 끼쳐드리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판명을 좀 해봤는데요 근데 이렇게 좀 털어놓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그쵸? 얹혀서 끙끙 막 혼자서 되게 끙끙 막 알고 있다가 나중에 한 막 한 달 뒤에 나타나서 제가 이런 사정이 생겨서 이야기도 못하고 업로드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보다는 저는 그래도 어느정도 표면쪽으로 제 상황을 말하고 싶었어요 어 어떤 분이 말씀 해주시기를 여기 댓글 되게 다 좋은 댓글밖에 없고 좋은 곳이네요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가꾸어주고 도와주신 공간에 이렇게 약간의 흐림을 만들어서 너무 죄송하구요 앞으로는 항상 맑고 그리고 푸른 하늘처럼 푸르고 푸른 더 좋은 ASMR 채널이 가꾸어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쩜 그 이어 마사지 그리고 이어 커피 그리고 귀청소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특히나 세리디어로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아쉽게도 3D1은 갑자기 작동되지 않는답니다 저도 되게 난감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기분이 우울해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앞으로는 이렇게 H4N 프로와 함께 더 좋은 ASMR 만들어 나갈게요 또 이거 영상 보고 얼굴 탔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겠네요 뭐니 딱인 다나봐요 선크림을 계속 바르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선크림이 이렇게 자외선이 들어오면 얘가 피부에도 달 못하게 이렇게 안에서 흡수하면서 바꿔주는 거랑 그리고 화학적 선크림인가 이게 백탁현상 있는 선크림 있잖아요 그게 어 그런 기능이라 한데 햇살이 들어오면 이렇게 튕겨내는 튕겨내는 선크림 그런 종류가 있다는데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거 토니 머리가 백탁현상이 좀 있는 그런 선크림이고 최근에 보여드렸던 일리 모이스처 선크림이 이렇게 안으로 흡수하는 거 같은데 백탁현상 있는 거를 발라야 된가봐요 제가 봐도 지금 모니터에 조금씩 얼굴이 당겨 느껴지는데 선크림을 바꿔야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늘 카메라 브러싱은 이 정도라고요 이제 잠이 잘 오실 수 있게 핸드핸드 부분 대해드릴게요 저도 촬영한 거 다 끝나고 편집 빨리 하고 잠을 자야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 편집 프로그램이 너무 느린 거예요 막 뒤로 가겠다가 다시 앞으로 촬영하는데 약간 퍼퍼 생기는 느낌 그렇게 막 나오길래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을까 해서 컴퓨터를 포맨 시켰습니다 이제 되게 빨리 편집도 되고 촬영만 많이 한다면 편집은 금방 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스킨케어 해주는 느낌으로 스킨케어 스킨케어 좋아하시죠? 스킨케어 근데 이렇게 약속관부로 정하면 안 되는데 다음에 어떤 걸 올려 또 달라질 수도 아닌가요 그쵸? 여하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잠이 좀 솔솔 오시는 것 같네요 오늘 오늘 영상으로 되게 오랜만에 찾아뵌 것 같았는데 앞으로는 진짜 진짜 자주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더 한번더 더 기다려주셔서 감사하단 말씀드렸고요 채널이 앞으로도 더 꺼질 수 있게 영상 많이 많이 올려드릴게요 어? 올해 목표는 2만명 정도인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매일마다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음 제가 영상 오른쪽 카드 화면에다가 설문조사를 걸어놓을게요 정말 짧게는 한 15분 정도도 괜찮은지 한번 설문조사 올려볼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응답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굿노게 ASMR ASMR 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꿈 꾸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